혹시나 이 임영웅 팬들 인파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자기 그걸로? 거기 가서 그 팬들이 이준석 행사장에 들어오진 않겠지만 막 인사하고 사진 찍고 마치 자기가 인파에 휩쓸려 있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이준석이 이번 주 일요일에 대구 가서 사람들과 만나는데 그 대구 엑스코라는 곳에서 해요 그런데 그날 임영웅 씨 콘서트가 같은 장소에서 저녁에 열린다고 합니다 망했네 그래서 임영웅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몇 시간 전부터 있을 거잖아요 혹시나 이 임영웅 팬들 인파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자기 그걸로? 거기 가서 그 팬들이 이준석 행사장에 들어오진 않겠지만 막 인사하고 사진 찍고 마치 자기가 인파에 휩쓸려 있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너무 강력한 의심이 드는데요? 많은 오해가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임영웅 팬덤 아니겠습니까? 진짜 큰 코 다칩니다 잘못 건드렸다가 성취적으로 엮이려고 한다거나 이용하려고 하면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겠죠? 그렇죠 임영웅 진짜 이건 뭐 아무도 못 건드리는 분인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 한 7600분 가까이 보고 계시는데 대구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뭐 대구가 웃음님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혹시 임영웅 콘서트 가시는 분 계시면 이재명이 된다 이준석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제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느 나라에서도 BTS를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정치인이 그래가지고 아주 큰 코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임영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난리나죠 진짜 네 중년층에서는 뭐 BTS급이에요 인기가 그럼요 BTS도 더 높은 것 같아요 중년층한테 티켓 파워가 대단하잖아요 안표가 100만원대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면 정말 뼈도 못 추립니다 임영웅씨가 축구 좋아해서 상암 월드컵 경기전에서 열린 FC서울 K리그 경기 시축하러 오니까 네 임영웅 팬클럽분들이 그 축구경기 거의 매진시켜버렸어요 와 임영웅씨 시축하는 거 다른 것도 아니고 시축한다는 거 시축하고 이제 중간에 축하공연 보고 우리 영웅이 나오니까 꽉 차야된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의식이 높은 분들이냐면 원래 FC서울 색깔은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임영웅 팬클럽 색깔은 하늘색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늘색을 입고 가면 마치 원정팀 다른 팀 응원하는 것처럼 되니까 이날만큼은 FC서울 홈구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하늘색 옷 입지 맙시다 해서 이분들이 하늘색 옷도 안 입고 갔어요 진짜 대단하죠 이게 입고 가지 맙시다 해가지고 다 안 입고 갈 수가 없잖아요 누가 한두 명 이상 입고 올 수도 있는데 팬카페를 중심으로 제가 본 모든 팬덤 중에 가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성숙한 팬덤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임영웅씨 팬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준석이가 임영웅 이용하는지 안 하나 먹는지 꼭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장해찬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를 구독해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정치쇼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구독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